1, 2, 3 신동보 자유외국TV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애청자 여러분도 편안하시죠 나라가 매우 어지러운데요 올해를 넘기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전진하도록 합시다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12월 19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한반도 선진하재단에서 출범을 했는데 그때 출범식 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유시민정치회의의 안보정책기조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것을 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공동대표자 기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안보정책기조만 별도로 방송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요 오늘 별도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안보정책기조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안보정책은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채 적하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미몽에 사로잡혀 엄존하는 위협인 북한 공산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에서 삭제하여 국방태시를 해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안정적인 힘과 자유민주적 가치의 원천인 한미일해양안보협력치기를 와해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국민의 안의는 알아보못하지 않고 오로지 경북 좌파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끝없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비핵화 평화쇼로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전락시키고 위대한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뭉개버렸다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원하는 멍텅구리짐만 일상고 있다는 욕을 들어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및 실전배치 행사까지 김정은 눈치 보느라 숨어서 하면서 북한의 비방처럼 겁먹은 개나 삶은 소대가리처럼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후 북한 김정은이 1년 내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공언하고 가짜 평화쇼로 국민과 동맹을 썩여왔지만 북한 핵위에 본 김정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설은 허굴 좋은 사기성 내북정책의 일환으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은 직접 지시하여 해안보 사격으로 원천 무효가 되어버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콧깬 송아지처럼 스스로 북한 핵의 인질이 된 상태에서 거짓 선정과 정치 공작으로 연명하는 문재인 종북자파정권의 교체 없이 안보태시의 보건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 세력은 종북의 숙주인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가 생산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나 만화가의 근원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권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맹시일공의 헌법 제4조에 맹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어떤 정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기피하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자유시민정치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자유민주세력을 아울러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여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북한 핵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피 한봉을 흘리지 않는 연성작전 소프트킬의 행태로 김정은에게 쏘은 북한 주민들을 깨워 일으켜 인류 최악의 체제를 바꾸어 개개방시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합류시킬 것이다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의한 대북사실투사 트루스 프로젝션으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켜 세석 독재 체제를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자유시민정치회의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반국가 세력의 볼모가 된 문재인 정권이 내팽개친 국민의 자존심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잘해주고도 근무근계, 삶은 소대가리 평화국을 멍텅구려와 같은 욕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신 정직하고 도덕적 책무와 국가의 이익과 국가정체성에 충실한 정권으로 교체하여 국가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위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학구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와 책임을 신바람나게 향료하게 할 것이다 국가 보위의 상징인 군복입은 군인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자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군통사권자인 대통령과 그를 정책적으로 보호자 하는 안보라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다시 쉬울 것이다 이에 자유시민정치회의는 물리적 안전보장, 경제번영, 자유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시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안보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직하고 국가관, 대적관, 안보관 투철한 윤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내세운다 2. 국가안보전략 최고 전문가로 안보라인을 구성하여 3. 국익에 충실한 안보정책을 보좌하고 주도하게 한다 3. 전항공공사나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주적을 복원하여 정해야 된 강력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한다 4. 북한 비핵화시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뢰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진행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일관계를 자유민주적 가치동맹 수준으로 객상한다 6. 대중국산불정책 즉 미국 MD체계 가입 사드초가배치 한미일군사동맹을 폐기하여 현존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일군사협력으로 억지하고 무력화한다 7. 국군포로를 송환하고 탈북문의 처우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며 평화적 자유통일에 대비하여 북한평정작전과 남북군사통합을 준비한다 8. 남녀차별없는 경쟁적 국민개병제로 병력제도를 계획하고 예비역 군인의 재복무기회를 제공하여 병력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적정상비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9. 악성규제일변도의 방만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하여 소유군 중심의 전문화된 방위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한다 10. 국군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스마트 군대로 핵신한다 2019년 12월 19일 10월 항쟁 자유시민정책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